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베테랑 코소경입니다. 자, 드디어 6월 평가원이 끝났는데 자, 우리 공부 많이 한 친구들은 뭐 기대를 많이 했을 거고요. 그렇죠?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중요한 시험이죠. 그런데 6월 평가원은 사실은요. 늘 모든 샘민들이 얘기하겠지만 수능은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영상 보는 이유도 뭐야?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아, 평가원 이렇게 낼 수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점수는요.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선생님이 항상 시험 보기 전에도 맨날 떠드는 내용인데 수능도 마찬가지다. 틀리면 안 되는 문제를 틀리면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 억울한 거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실력이 없어서 풀 수 없는 문제 틀리는 건 받아들여야죠.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는 두 가지를 얻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맞출 수 있었던 문제를 과연 틀리는 문제가 몇 문항 있느냐. 뭐 실수 이런 건 용납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실수라는 말도 이제 쓰지 말자. 실수도 실력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얻는 단원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얻어내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1번부터. 자, 앞부분은 아, 선생님이 미리 얘기했었는데요. 사실은 엄청 쉬울 거다.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 세 번째 페이지부터 약간 새로운 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2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건 뭐 그냥 간단한 서비스 문화 아니겠습니까? 과연 문제는 뭐냐면 자, 시험지에 이런 게 써 있냐는 거죠. 옆에 따로 써있지만 그렇죠? 다시 한번 옮겼어야 했죠? 가는 네온이다. 그 다음에 나는 O2다. 다는 CO2다. 라고 딱 써놓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억 가는 원소이다. 당연히 원소죠. 네. 이것도 원소네. 호동소잖아. 그렇죠?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우리가 화합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가는 원소이다. 그렇다. 나는 화합물이다. 아니다. 세 번째, 다는 분자이다. 얘는 분자 아니야. 분자죠. 삼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 단원자 분자. 셋 다 분자예요. 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인 거죠. 됐죠? 다음 2번. 아, 우리 물고사에서 이런 거 많이 했죠. 우리. 그렇죠? 자, 반응식을 뱅그뱅그를 돌려서 표현하는 건데 구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자, 구리가 산소랑 만나서 CO5가 되는 게 과정 가. 그 다음에 CO5랑 얘랑 만나서 구리랑 물이 되는 게 과정 나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일단 기억에 들어가는 건 누군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알겠나요? 그러면 기억에 CO5가, CO5가 되려면 산소에 뺏어가야 되는데 누가 뺏어가요? 수소가 뺏어갔겠지. 얘기 안 되겠어요? 자, 질문. 가에서 O2는 환원된다. 자, 볼까요? 가에서 O2는 자, 구리가 산화됐으니까 얘는 환원된다. 좋은 접근이고요. 아니면 꼼꼼하게 풀려면 뭐 산화수 보면 되겠죠? 0에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따라서 얘는 환원. 구리가 산화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가에서 O2는 환원. 그렇다. CO5에서 CO의 산화수. 아, 이 기본이죠.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기억은 무슨 죄인가라는 건데 자, 지가 뭐 했니? 수소가 물이 됐다는 건 지가 산화했으니까 상대방을 환원시켰을 거니까 따라서 얘는 환원제가 되겠지요. 됐나요? 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3번. 자, 탄소 동소체 3개 떴는데 자, 이거 써있나요? 흑연. 첫 번째 거 흑연. 두 번째 거 폴로렌. 그 다음에 탄소 나노 튜브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죠? 자, 기억 가는 분자이다. 이런 거 틀리면 진짜 큰일 나다.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전형적인 비분자라고 반드시 외워라. 라고 했고요. 그래서 기억은 안 돼. 그 다음에 나는 폴로렌이냐? 당연하지. 세 번째, 디귿. 이런 거 틀리면 유치합니다. 1g에 들어있는 1g당 탄소의 개수는 어때야 돼요? 계산할 가치가 없는 거잖아. 전부 다 탄소 동소체라는 건 C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탄소로만 돼 있다면 같은 질량 안에 들어있는 탄소는 모두 같아야지. 따라서 디귿보기는 안 되는 거야. 정답 2번입니다. 됐나요? 자, 3번 정도까지는 거의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중요한 건 눈으로 풀다가 또 실수하면 안 되지. 그쵸? 다음 4번. 산념기 반응이 왔다는 식이다. 그럼 산념기 반응이 나오면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였어요? 브레인스테드 루구리. 그러려면 반드시 수소이온의 이동을 화살표로 해달라. 기억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가르다 봤을 때 아, 물이 옥소늄됐으니까 따라서 얘가 H플러스를 받았겠네 라는 거죠. 이거 쓰는 게 어렵지 않잖아. 다음, 아세트산이 아세트산이 이온됐고요. 얘가 물이 됐다는 건 아, H플러스 건너갔다는 거 보이죠? 네. 다음 세 번째 반응은 수소이온의 이동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보이죠, 여러분? 베위게라이 보이죠? 이건 루이스 상경기 반응.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그쵸? 자, 기업가에서 H3PO4는 자, 질문이 뭐야? 아레니우스의 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레니우스의 산의 정의가 뭐니? 수용액에서 이온화하여 뭘 내줘야 돼? 수소이온 내줘야죠. 자, 얘가 물에 들어가서 이온화가 됐잖아요. H2PO4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면서 수용액을 내줬으니까 아레니우스의 산 맞는 거지. 또한, 얘는 이름이 뭐예요? 인산이야, 인산. 알겠니? 그렇다가 되겠고. 니은, 나에서. 자, 나 반응에서 얘는 질문.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이냐? 당연하죠. 수소이온 건너가면 브랜스테드의 산. 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 따라서 여기는 자동 루이스 염기. 거의 기계적인 풀이. 다음 세 번째, 다에서 F-는. 자, 이거 구조 보입니까? 자, BF3가 있는데 F-가 들어오는 거죠. 전자쌍을 누가 내냐가 중요한데 F-의 구조를 반드시 기억해야지. 그러면 얘가 전자쌍을 내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붕소는 더 이상 낼 게 없으니까 당연히 F가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 헷갈려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전자쌍을 내는 걸 뭐라 그래요? 루이스 염기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얘가 루이스 염기 얘가 루이스의 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F-는 루이스 염기이다. 당연하죠. 정답은 5번입니다. 됐니?